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괄호가 없고 덧셈과 뺄셈만 있는 식의 계산에서 덧셈과 뺄셈 중 먼저 계산하는 순서는 없고요.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. 그럼 왼쪽에 있는 뺄셈을 첫 번째로 계산하고 덧셈을 두 번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. 뺄셈 먼저 계산하면 12-5는 7이고 더하기 7, 두 번째로 덧셈을 계산하면 7 더하기 7은 14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괄호가 있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은 첫 번째로 괄호를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은 먼저 계산하는 순서가 없으므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. 그래서 왼쪽의 덧셈을 두 번째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뺄셈을 계산하면 됩니다. 순서대로 계산하면 11 더하기 21-16은 5고 빼기 9가 되는 것이고요.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덧셈을 계산하면 11 더하기 5는 16이고 빼기 9가 되고요. 마지막으로 뺄셈을 계산하면 16-9는 7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